떨려 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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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힐랑가 도라니 아빠 도라니가 이혼 안 해야 되는데. 너도 할 수 있어 배짐 먹고 한 바퀴 더. 주제는 꽤 홍주 씨를 좋아했어요. 정말 죄송합니다 홍주 씨. 노래도 바뀌었다. 우리 집안 질서를 좀 잡아야 되겠어 그래 잡아야 저 작은 면으로 잡어 이러다가 진짜로 우리 집안 콧가루 집안 되겠어 그래 원래 콧가루 집안이야 도망 많았다 뿐인데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꼬박꼬박 혀 깜뜩하게 내 내 남편 앓고서 계속 끼버리고 이 놈들 이 새끼 또 나타나야 돼 배에 도망갔어 밥맛도 해 돈 주고 그랬나? 도망가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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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엄청 많아 당신이 그 놈은 안돼 꺼져 꺼져 시키야 양아찜 하나 맞고 딱 꺼져 한 대 더 끓여야 되는데 해망해서 어떻게 할 거야? 나는 오고 안 주고 딸기 내 부채 더불어 다른 거 다 하자 그래도 그럼 사자 장인으로 추구원에 같이 가야지 오랜만에 이리구 입술 이리구 바르거든? 네 인사도 드릴 겸 리스트 못 발랐어? 승부공간 나오면 입술 주고 빨리 물어 어째? 다이 아버지 주인 그 남자는 아직도 교도소에 있다니? 그 사람이 세수 중이야? 다이 아버지 드렸어? 아무 문제는 없는 거 같아요 그 사람은 평생 사회로 정리시키는 게 맞아요 저기 아닌데? 세수 형 아니야 도망이 아빠 아니야 근데 어떡해 오랜만이야 당신 덕분에 잘 지냈어 고마워 고래 잘생겼다 당연히 진짜 울고 있어도 그만 나와? 당신이 이렇게 만든 그 미군가 나는 그 사린자 무슨 웃음을 좋아? 저거 어쩌면 좋아? 어머 어떻게 고래 올라그래 고래야 고마워 근데 그 도란이 아빠야? 도란이 아빠 누명이야 아니야 그 마니아 귀면 어찌 왔어? 아... 지금 어떡해 너도 본 게 슬프지? 아 고래 어떡하냐고 네 둘 벌써 눈 마진 거야? 아니에요 아저씨 꼭 저런 거 있어 내가 미라네 아빠 쪼르르르 말한다 이제 엄마 엄마가 와서 쪼르르르 말해 이제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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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래야 씨 아버지 뭐 어쩌고 어쩌고 뭐 사고로 돌아가신 거 아니었대 어쩌고 못 갈아 근데 그 사람이 지방 교도소 있대 이 연병을 따불라고 그럴 거야 형 이거 봐라 연말이 맞지? 말하러 온다 지방 차 공간이고 누가 죽인 거라고? 내가 미라네 엄마 다 퍼지고 생겼는데 입이 저 입이 전체보다 더 빨라 지금 우리 아버님 참 안 드셔 이걸 입은 기차보다 더 빨리고 아 어? 혹시 어? 구란 씨 형 이 남편 왜 계속 나와? 구란이랑 바람나는 거 아니야? 아니 고래가 얼마나 잘해지는데 저기가 얼마나 잘해지는데 바람나겠냐? 대륙이? 대륙이가 얼마나 잘해진대? 진짜 토끼 같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징그러워 징그러워 잊지 않을게요 딱 있어요 연애하고 싶어요 안 할머니? 도랑 아빠가 사람 믿는 줄 아냐? 다 펜트석이야 다 펜트석 미라네 꼭 눌러와 네 미라네 신나다시마 미국 오라 하니까 진짜? 미국 가는 거야? 미국 또 왔어 고마워 그 눈에도 눈물이 있냐? 눈물은 안 나 공공을 아빠 많이 막힌 그 손님들한테 뭐 바쁘다고 그래? 도랑 씨 연락처 모르는데 아 맞다 이거 맞지 연락처 안 하면 안 되는데 저 스테투스 전화가 왜 미X같잖아 어째? 태풍인가 땅하다가 다 바람 나냐? 아픈 곳이 이름이 태풍? 이름이 태풍? 어 지자네? 어머 어땠었어 그럼? 어머! 태풍 어메어메 어메 아 봤으면 잡아야지 왕 짜증나 이험병으로 또 그냥 오네 아우 짜증나 아 저기 혜연아 생활 안 와서 저 뭐 전 안 했나 못 잡은 거 없네 어디 뭐 염경 오냐 잡지? 그래서 봤으면서 잡도 잡도 안 하고 염경 오는데 아우 어디 가서 자는 거야? 그 집은 지금 언니는 지금 알아서 어머 둘이 잤는가 봐 이름 버리게 불었어 이제 염경은 이제 뭐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났네 이제 호박만 해줄려고 해 호박만 잔뜩 사왔네 땡키 감색? 땡키 감색? 응 맛있어 응 맛있어 이 안 닦고 커피 마시면서 들어 대면서 그냥 입냄새 얼마나 나쁜 하죠? 아 무슨 소리야 입 안 닦고 커피 마시면서 조심해 입냄새도 그냥 막 커피 냄새고 입냄새 포함해갖고 뭐 콜맛이 맞다 야 불 부터 벌었어 정말요? 저 태풍기 지방 저 좋아하는 줄 알고 지방 오여 오고 있다 지방 빨리 빵이라고 임마 근데 강기사 오빠 집에서 오빠 집 오프에 강기사 오빠가 옷을 내려라 그냥 아 나 괜찮은데 이 담임이 갑자기 왓따라는 게 아니라 지금 누듬고 다 너 베뻔잖아 어 너 뭔가 더 지옥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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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lers lane 어떻게 이런 말이야 사랑해놔야 아이고 나 못살아 균병아 우리 그냥 살아가게 해줘 새찜 들고 있는 남아 Find 아이고 내가 뭘 진심으로 좋아하고 우리 잘 먹고 잘 살아 네.' 네. 언니. 그래. 술 잘 먹고 낯살이래. 어머 아버지 이제는 편장님 왜 이렇게 웃냐고. 엄청난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거 아니고. 아니 이제와서 얘기 못하면. 누구죠 병병. 이렇게 온 김에 조카들 좀 보고. 일부러 사기꾼 같다고? 공주 씨에 제일 남학 들어가고 있어요. 들어가다가 또 보고오네. 하려한테 하는 게 좀 하고만. 살인사야 한 거 안 와봐. 이게 죽이고 눈이 쌓아갖고 간 거 아냐? 어머머머, 어찌 갔었구나? 아이고 어머머머, 어찌 갔었구나? 멜찍이냐, 정말 재밌겠다, 아냐? 아, 나 이 드라마 때문에 열받을 건데, 아이고 미치겠네, 아이고